안녕하세요 나쁜골프 강찬욱입니다 저는 klpga 선수 중에 이정민 선수의 팬입니다. 데뷔 때부터 한결같이 이정민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일편단심이며 갤러리를 갤러리로 따라다닌 적도 꽤 있고요. 이정민 선수는 이제 실제로 샷을 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스윙 자체가 되게 부드럽고 리듬감도 참 좋은데 은장이라고 그러죠 은근장타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이천 이십이일 시즌에는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그린 적중률이 투어 2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언샷이나 세컨샷 서드샷으로 파온을 하는 그 적중률이 2위인 거고요. 페어웨이의 안착률이나 드라이버 거리도 30위권이니까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런데 라운드당 퍼팅수가 30.86개로 83위입니다. 물론 그린 적중률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퍼팅 개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컷탈락도 없었고 탑10 피니시율이 6위인 것에 비하면 퍼팅이 너무 약한 거죠. 퍼팅 그립을 이정민 선수는 인간의 마지막 그립이라고 하는 집게 그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퍼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뭔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퍼팅을 진짜 잘하는 거의 퍼신, 정말 쇼퍼팅을 놓치는 적이 없는 그런 선배가 있는데 이정민 선수와 프로암 대회를 같이 했는데요. 같이 라운드를 했는데 이정민 선수가 대표님 퍼팅 정말 잘하시네요.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부럽다고 자기도 퍼팅 잘하고 싶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요. 미국의 렉시 탐슨도 마찬가지입니다. 퍼팅 순위가요. 무려 140위입니다. 중장거리 퍼팅의 그 거리감은 물론이고요. 쇼퍼도 참 많이 뺍니다. 이정민 선수가 우승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올해는 꼭 우승하기를 응원하고 응원합니다. 갤러리로 직접 가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퍼팅은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주말 골퍼들이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그 말할 때에는 대부분 상당 부분은 퍼팅의 신이 나한테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피엘 미켈슨은 2013년 디오픈을 우승할 당시에 인터뷰에서 이제 퍼팅을 좀 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우승이 42번째 우승이었습니다. 2018년 US 오픈에서는 얼마나 퍼팅이 안됐으면 홀 밖으로 나가려는 움직이는 볼을 퍼팅해서 사과하고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데 사실 주말 골퍼들은 그 중요도만큼 연습을 안 합니다. 사실 저도 뭐 많이 못합니다. 신지혜 선수는 쇼퍼팅을 연속적으로 1000개에 성공할 때까지 집에 안 갔다 정말 독한 거죠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주말 골퍼들은 라운드 전에 연습 그린에 가서 한 두세 개 이렇게 들어가면 어우 오늘 퍼팅감 좋네 라고 하고 이제 볼 주워서 연습을 마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퍼팅이 정말 안되면요. 떨리는 손 더 떨립니다. 소심한 마음 더 소심하고요. 저는 예전에 퍼팅이 진짜 심하게 안될 때는 커피도 안 마셨습니다. 수전증 때문에요. 일단. 뭐 퍼팅이 안되면 더 더 더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일단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꿔봐야 합니다.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자 오늘은 퍼터라는 장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그 퍼팅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는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터를 새 퍼터로 바꿔보자 입니다. 퍼터는 세 개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명이 깁니다. 드라이버 수명이 2만 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퍼터는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유명 선수들이 20년 전 투어 첫 우승회 때 썼던 퍼터를 다락방에서 다시 꺼내서 우승을 했다. 뭐 이런 인터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바꾸는 것이 또 그 사이에 그만큼 많이 바꾸는 것이 퍼터입니다. 저는 초짜 때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분수에 안 맞게 내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퍼터 사고 다음 라운드에서 그만큼 따면 되지 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산 퍼터가 2년 동안 10개가 넘었었습니다. 자, 블레이드를 쓰는데, 블레이드형 퍼터를 쓰는데 안 된다면 말레 퍼터로 한번 바꿔보시고요. 아니면 반달형 퍼터로 바꿔보신다든지요. 본인의 어드레스와 탑법에 안 맞는 퍼터를 지금 쓰고 있을 수 있으니 퍼터를, 퍼터 형태를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안 된다면요. 에이밍하기 편하다고 느껴지면 3선, 3선을 맞추는 퍼터로 바꿔본다든지 여러 가지 필 미켈슨이 쓰는 옵셋이 없는 약간 그 반달형, 블레이드형으로 바꿔본다든지요. 샤프트가 헤드 가운데 박혀있는 센터 샤프트 퍼터로 바꿔볼 수도 있고요. 샵에 가서 퍼팅 어드레스를 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엔 유난히 정의가는 이렇게 편안해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라이각일 수도 있고 그립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단순히 헤드의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바꿀 수도 있죠. 무광으로 바꿔본다든지 안에 뭐가 박혀있는 그런 로고가 또 마음에 들어서 바꿔볼 수도 있고요. 중국풍, 대륙풍의 황금색 골든 헤드로 바꿔본다든지요. 하여튼 뭔가 바꿔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클럽도 마찬가지지만 퍼터는요. 진짜 가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퍼팅을 가장 잘할 때 썼던 퍼터가 가장, 제가 여태까지 썼던 퍼터 중에 가장 저렴한 예스 퍼터, 반달 퍼터였습니다. 그때 퍼팅 참 잘했습니다. 다시 그걸로 하니까 또 안되더라고요. 퍼터 역시 비싼 퍼터가 좋은 퍼터가 아니라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퍼터가 좋은 퍼터입니다. 한번 바꿔보십시오. 정말 안되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 바꾸더라도 전에 기존의 퍼터는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시 생각이 납니다. 특히 퍼터는요 마치 헤어진 연인 다시 생각나고 보고 싶듯이 퍼터는 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 주지 말고 꼭 갖고 계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그립입니다. 그립을 한번 바꿔보자. 그립의 두께는 규정상 직경 1.75인치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거로 이렇게 퍼팅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브라이슨 디시앤보가 1.46인치, 저스틴 로즈가 1.68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에서 퍼팅을 하고 있는 저스틴 로즈 선수를 보면 유난히 이렇게 굵은 그립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립은 아랫부분이 좀 얇고 윗부분이 좀 두꺼운데요. 이제 한 예전에 십몇 년 전에 최경준 선수가 위아래가 똑같은 그 당시에 보기에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그 굵기에 굵은 슈퍼 스트록 그립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고 그게 한때 뭐 엄청난 유행을 했었죠. 진 퓨릭은 한때 그립을 거꾸로 끼워서 아래쪽이 굵고 위쪽이 얇은 그립으로 플레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퍼팅이 중요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특히 쇼퍼팅을 할 때 퍼터가 많이 흔들리는 분들은 굵은 그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굵은 그립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슈퍼 스트록의 슬로건은 Made to Rock List입니다. 손목을 락하는 손목 장난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반대로 그린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좀 멀리 올리는 분들 약간 뭐 마라도 온 제주도 온을 주로 하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 퍼팅 거리감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립이 좀 얇은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퍼터 그립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연습 안에서 못하는 거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립도 한번 본인 그립을 점검하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돈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라이 각입니다. 라이 각을 바꿔보자. 퍼터도 그 클럽처럼 로프트 앵글 로프트 각이 있습니다. 언뜻 직각처럼 그니까 영도처럼 보이지만 보통 3도에서 4도의 로프트가 로프트 앵글이 있습니다. 그린 주변에서 한때 3번 우드로 퍼팅하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칩샷 대신요. 그 3번 우드가 15도니까 비교적 그 로프트가 낮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보통 3도에서 4도의 로프트가 있습니다. 퍼터는요. 타이틀리스트 제품 스카티카메론이 3도. 그 다음에 뭐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오디세이가 이제 4도인데요. 그래서 핸드 퍼스트를 해서 필 미컬슨처럼 임팩을 하면 이 도수가 낮아집니다. 디 로프트가 돼서 뭐 2도 2도 밑으로 떨어져서 그린이 아주 느릴 경우에는 이제 튈 수가 있고요. 거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빠른 그린에는 좋지만요. 퍼터도 일반 클럽들처럼 라이각이 중요한데요. 라이각은 이제 퍼터 헤드와 샤프트가 만들어내는 그 앵글 각인데 규정에는 78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각에 가까운 그런 라이각을 가진 퍼터를 쓰는 사람도 아주 가끔 볼 수 있는데 다 규정 위반 불법입니다. 그 내기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쓰면요. 바로 야 이거 규정 위반이라고 적발할 수 있습니다. 퍼터의 가장 일반적인 라이각은 뭐 70도 71도 72도인데 71도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제 퍼터의 라이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골퍼들의 각기 다른 어드레스 때문인데요. 저도 예전엔 약간 그렇게 했었는데. 대부분 퍼터의 토 부분이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터는 퍼터 헤드의 그 아랫부분 바운스가 지면과 딱 밀착했을 때 가장 좋은 그 정타 퍼포먼스가 나오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토가 들리는 경우에는 71도보다 좀 밑으로 그러니까 육십 몇 도로 라이각을 이렇게 밴딩 조정을 하면 좋은 어드레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반대로 힐이 들리는 어드레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라이각을 올려서 피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아이디어 상품처럼 이렇게 퍼터의 라이각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퍼터가 있기도 한데요. 의외로 퍼터의 라이각은 중요한데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토가 들리면 무게 중심이 뒤쪽에 있어서 앞쪽이 가볍다 보니까 헤드가 빨리 돌아가서 덮여 맞는다고 그러죠. 좀 빨리 돌아가서 왼쪽으로 빠지고 힐 쪽을 들어서 어드레스를 하는 분들은 그 중심이 앞쪽에 있으니까 이제 뒤쪽이 빨리 열려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니까요. 그 라이각을 좀 점검해서 바른 어드레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퍼팅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퍼터의 길이입니다. 길이를 한번 바꿔보자. 이제 퍼터의 길이는 골퍼의 신장에 따라 그 길이를 권유받습니다. 백 팔십 넘으시죠. 백 팔십 오요. 삼십 오 인치는 쓰셔야겠네요라든지. 키가 크지 않으니까 삼십 삼 인치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자분이니까 삼십 이 인치가 좋습니다 같은 거죠. 영미권에서는 보니까 영어권에서는 오 피트 구 인치를 주로 이제 기준으로 많이 삼고요. 보통. 백 칠십 오 센티미터가 넘으면 삼십 사 인치를 쓰라고 하고 그 밑이면 삼십 삼 인치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시도 뭐 팔이 긴 골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체형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퍼터의 라이각이 달라지면 또 긴 퍼터도 좀 짧게 느껴지고 반대로 짧은 퍼터도 좀 길게 느껴집니다. 그 퍼팅 하실 때 유난히 이렇게 쪼그리고 그 그립 앞쪽에 샤프트까지 짧게 잡고 퍼팅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리막을 그렇게 스피드 조절하는 분들 오프 스피드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허리를 많이 굽히는 경우에는 그 쇼퍼팅에 더 좋다라고 이제 굳게 믿고 더 아래쪽을 이제 잡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립이요 그립이 있는 이유는 그립을 잡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잘라서 그립을 잡고 퍼팅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그 피팅 전문가들, 피터들은 퍼터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자르거나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퍼터는 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저처럼 좀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너무 짧은 퍼터를 쓰는 것보다는 좀 넉넉한 길이의 퍼터를 쓰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연장하거나 아니면 샤프트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다만 1인치, 그러니까 2.54cm가 짧아지면 헤드 무게를 좀 더 무겁게, 한 10g 정도 그렇게 무겁게 납테이프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는 퍼터 길이로 컨시드 오케이 하는 게임 많이 하니까 35인치 쓸 거야. 왜냐하면 35인치랑 33cm는 5cm입니다. 5cm면 굉장히 컨시드 존도 달라지는 거죠. 이러지 마시고요. 좀 잘라서 다 넣으시면 되잖아요. 좀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스코어에서 퍼팅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그 스코어 카드에 내가 오늘 퍼팅을 몇 개 몇 개 했는지를 기록하셔서 전체 타수로 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 계산을 해보면요.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퍼팅은 드라이버는 14개, 드라이버는 OB가 나지 않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페어웨이에서 쓰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아무리 많이 쳐도 14개를 넘지 않잖아요. 파3에서 물론 쓸 수도 있지만 14번을 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라운드에서는 이를테면 유틸리티나 우드 같은 걸 안 꺼내는 경우도 있지만, 퍼팅은 내가 치비를 하거나 어프로치로 컨시더를 받지 않으면 늘 홀에 항상 한 개, 두 개, 세 개 퍼팅을 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드라이버가 안 돼도 우승을 할 수 있지만 퍼팅이 안 되면 절대 우승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샷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날 라벨을 합니까? 라벨하는 날은요. 대부분 퍼팅이 쑥쑥 그냥 뭐 기억자로 막 더블 브레잉 먹어서도 쏙쏙 들어가는 날 대부분 라벨을 합니다. 오늘은 퍼터 이야기였고요. 다음엔 그 퍼팅 스트로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퍼팅은 돈입니다. 그립 바꾸거나 라이각 조정하는 건요. 그렇게 큰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아무 투자 없이 돈 벌 수 있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